빨리 전화! 여보세요! 아! 여기부터 모르겠어! 한번 해볼게요! 나가 섞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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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! 자, 오픈합니다! 아이고야! 뒷부분만! 정말! 왜요? 정말 이쁘신 주장님이 있으래! 없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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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낼 수가! 보낼 수는! 보낼 수는 없소! 일단 키는 약간 고집을 부르는데 설현이 어? 는인데? 어? 는? 알았어! 무조건 법이에요! 무조건! 아 뭐야! 와 나랑은 그렇게 싸우고! 매일! 나가라면 나가라면! 트레이패 치고 그렇게! 아니 아까 막 혜리랑도 그렇게 싸우고! 설현씨 이거 가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? 네네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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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너랑 나랑 안 되겠네! 와! 오늘! 불타는 바 한 해 파스판이 열렸습니다! 이게 이제 공식 1라운드 정답이다 이거죠! 브레이크 거는 거 없죠! 브레이크? 오! 이야! 저희는 뭐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!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! 학교가 아니라서!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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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수는 인 거 같아요! 아! 는! 유! 유 체인지! 아! 자 바꾸래요! 자 키씨가 바꾸래요! 아니! 말을 해봐도 불타는 밤 허무하게 보낼 수가 없어! 이거보다는 불타는 밤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! 그렇지! 한 명은 불을 수 가로 들었는데 어? 신성씨가? 진지해졌어! 아니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조용조용 묻어가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계속 보낼 수 눈이라고 그러면은 보내주는 후로 하죠! 눈으로 한번 보내 그래! 그래! 틀리면 이제 막 뭐라고 하면 되죠 뭐 뭐라고 하면 되죠 뭐 뭐라고 하면 되죠 뭐 뭐라고 하면 되는데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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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청각이 되게 좋아요. 되게 좋네. 사연 씨는 정말 잘하네요. 아무리 생각해도 보내수는 인 것 같아요. 서령창! 는이잖아 봐봐. 서령창! 서령창! 일단 룸 전화하나? 일단 그럼 전화하나? 연락이었어요. 아니! 오냐 오냐 하니까! 어느 정도야 도와줄 수 있지. 아까 이거 제목이 뭐라고 했죠? 빨리 전화해. 전화를 돌려라고 했거든요 아까? 연락 돌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목이 빨리 전화해. 연락 아닌 것 같은데? 진짜 전 활, 활 아니다가 활. 연락이었어요. 신경전! 오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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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쩐지 그 말을 듣고 싶더라니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귀가. 내가 연락을 했지 않았습니까? 내가 연락을 했지.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. 갑자기 다른 버전 튼 거 아니에요? 전락 아니야? 전락 아니야? 전락 아니야 진짜 전락? 전락. 전락.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. 전락. 나, 여름. 다마. 다마. 드마. 바꾼 거 아니에요? 노래 바꾼 거 아니에요? 노래 바꾼 거 아니에요? 노래 바꾼네. 진짜 노래를 바꿨지. 불타는 밤 어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. 금지. 연락 돌려 남여놌 소 아무나 다 섞여. 자 과연? 아이고야. 이쁘신 주상연씨네.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수능인 거 봤을 때. 전화. 일단 전화 하나. 연락이었어요. 지금 온유야 온유. 다리 갑니다. 인심 쓰듯이. 혜정이. 네. 우와 감사합니다. 혜정과 설현이 다리를 차지하네요.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동현 씨는 먹을 자격이 없어요. 우다 이건 뺄 수가 없네.